평창군이 이번 달까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 대상은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만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주민으로 3헥타르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. 법인은 5명 이상 구성원으로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으면 20헥타르까지 군유림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. 평창군은 군유림 만 6천여 제곱미터 중 1,200여 헥타르를 사냥삼과 산채재배 등의 용도로 주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.